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고급 한국어 읽기 여섯 번째 책 아부꺼 아부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처음으로 호피씨가 알피를 낚아 올렸어요. 그리고 알피보다 50g 더 나가는 거북이를 찾는 것까지 읽어봤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적당한 녀석을 찾아낸 호피씨는 거북을 부엌 식탁 위에 알피 옆에 놓았는데 어느 쪽이 큰지 눈으로는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호피씨가 골라낸 거북이 더 큰 것은 분명했다. 분명히 50g의 무게만큼은 더 컸다. 그 녀석에게는 거북 2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호피씨는 거북 2호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가 거북 손에 갈고리로 집어서 실버 부인의 베란다로 신선한 양배추 이파리 바로 옆으로 내려보냈다. 자, 드디어 찾았네요. 그쵸? 네, 알피하고 등딱지 색깔도 같고 그리고 딱 50g 더 많이 나가는 거북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음, 이렇게 보니까 눈으로는 어느 쪽이 더 큰지 가늠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피씨가 골라낸 거북이 더 큰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무게를 재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420g 나가는 이 거북이를 거북 2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제 실버 부인의 베란다로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알피하고 바꾼 거죠. 그쵸? 그리고 실버 부인의 베란다로 신선한 양배추 이파리 바로 옆으로 내려보냈다라고 하네요. 양배추 이파리, 실버 부인은 알피를 좋아하니까 아주 신선한 양배추 이파리를 주는 거죠. 알피, 사랑하는 알피 많이 먹으렴 이렇게 하면서 신선한 양배추 이파리를 주는 거겠죠. 이제 그 옆으로 거북 2호를 내려보냈습니다. 거북 2호는 부드럽고 촉촉한 양배추 이파리를 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시들어서 질겨진 양배추 이파리 밖에는 먹어본 게 없었다. 거북 2호는 양배추가 입에 딱 맞는지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와작와작 먹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버 부인이 퇴근하여 돌아올 때까지 두 시간 동안의 초조한 기다림이 계속되었다. 과연 실버 부인이 새 거북 녀석과 알피가 다른 것을 눈치챌 것인가? 긴장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윽고 실버 부인이 베란다로 튀어나왔다. 거북 2호가 실버 부인의 베란다로 내려갔습니다. 그 베란다에는 아주 신선한 양배추가 있었고요. 거북 2호는 그 전에는 이렇게 신선한 양배추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시들고 막 이런 양배추만 먹었거든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북 2호가 왕성한 식욕 식욕은 이 왕성하다 라는 형용사하고 잘 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잘 먹고 할 때 식욕이 뭐예요? 먹고 싶은 욕심이죠. 먹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아프고 피곤하고 그럴 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식욕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욕이 있다는 거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럴 때 식욕이 왕성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왕성한 식욕 이렇게 됐죠. 형용사니까. 와작와작 먹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실버보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2시간 동안 이 호피씨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했겠죠. 그리고 아 알피하고 바뀐 거 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호피씨 눈에는 그 두 거북이 별 차이가 없었지만 실버보인은 알피를 오랫동안 키웠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긴장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버보인이 베란다로 튀어나왔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실버보인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알피야 귀여운 아가야 엄마가 돌아왔어. 엄마 보고 싶었지? 실버보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호피씨는 커다란 화초가 심어진 두 개의 화분 사이에 몸을 잘 숨긴 채 숨을 죽이며 난간 너머로 실버보인을 살폈다. 새 거북은 여전히 양배추를 와작와작 먹어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자 실버보인은 퇴근해서 오자마자 알피에게 인사를 하네요. 알피야 귀여운 아가야 엄마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엄마라고 하죠. 그쵸? 자 실버보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호피씨는 이제 몰래 훔쳐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초가 심어진 두 개의 화분 사이 화분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며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쉬는 거를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숨을 쉬면서 난간 너머로 실버보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새 거북은 거북 2호죠. 호피씨가 내려보는 거북 2호입니다. 근데 이 거북이는 양배추를 아직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양배추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식욕이 왕성한 아이니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있었어요. 어머 얘야 얘야 세상에 너 오늘 배가 몹시 고픈가 보구나. 너에게 속삭여주라고 호피씨가 가르쳐준 마법의 주문이 효력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실버보인이 말했다. 호피씨는 실버보인이 거북 2호를 들어 올려 등딱지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실버보인은 주머니를 뒤져서 호피씨가 준 종이쪽지를 찾아서 꺼냈다. 그리고는 거북을 얼굴 가까이까지 높이 치켜들고 종이에 적힌 주문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었다. 자 실버보인이 거북 2호를 보고 너무 좋아하네요. 왜냐하면 알피는 실버보인이 항상 맛있는 양배추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오늘 안 먹어도 내일 또 맛있는 거 주니까 괜찮았는데 이 거북 2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양배추를 먹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맛있게 먹으니까 이 실버보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잘 먹던 애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법의 주문 아부꺼 아부꺼 라저꺼 점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효력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종이쪽지를 꺼내서 또 한 번 더 주문을 외려고 하는 거죠. 읽으려고 하는 거죠. 거북을 얼굴 가까이까지 높이 찍혀들고 진심을 다해서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읽으려고 종이에 적힌 주문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읊었다 동사 을...다 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읽을 때는 읍다가 맞아요. 읍다. 읍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리가 이어져 날 때는 읊어, 읊었다, 읊으니 이렇게 읽으면 되죠. 시나 이렇게 짧은 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것을 읍다 라고 합니다. 자, 아부꺼, 아부꺼, 라저커 점점, 라저커 점점, 서자, 서자, 아부꺼, 쑥쑥 라라자, 쑥쑥 라저커, 쑥쑥 라거크, 쑥쑥 라라자, 쩍푸 쩍푸 라라자, 럭무 럭무 라라자, 컷실 라오먹, 이만 라오먹, 게르부베 라오먹, 희심열 라오먹, 개하든든 라오먹, 개하통통 라저 이살, 개하통통 라저 이살, 서자, 서자, 이만 이만 라오먹, 왠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별로 식욕이 없던 알피가 양배추를 와작와작 씹어먹고 있습니다. 효력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이 주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실버부인이 이렇게 거북이가 바뀐 걸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넌 오늘 너무 많이 먹구나.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알피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주문을 읽을 리가 없죠. 자, 실버부인은 알피가 바뀐 것을 눈치를 채지 못했고 이 호피씨가 가르쳐준 주문이 효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호피씨의 작전이 어느 정도 출발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다음 시간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